화가 나신다구요? 짜증이 나신다구요? 속이 답답하시다고요? 속상한 일 담아두지 마시고 모두 던져버리세요! 던질까 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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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던져 야 다들 한번 모여봐 모여봐 짠 한번 합시다 짠 한번 근데 저 박 대린은 왜 안 와? 부장님, 가방 가지고 왔습니다 어, 거 봐, 거 봐 내가 박 대리 얘기했지? 박 대리가 이런 일을 잘해요, 아주 단순한 일을 잘해 회사 일은 너무 못해, 능력이 없어 아니, 너 언제까지 대리할래? 너랑 같이 갔던 애들 다 지금 과장됐어 너 그냥 계속 대리만 할 거야?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하래, 잘하래지 아우, 나 얘랑 있으면 술맛이 너무 떨어진다 야, 안 되겠어, 야, 2차 가자, 2차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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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유, 난 가방 가지고 오너라 밥도 못 먹었는데 어? 누구 핸드폰이지? 부장님 핸드폰 같은데요 부장님 핸드폰? 야, 내가 저희가 핸드폰을 두고 봤어 내 핸드폰 어디 갔냐? 여기도 둔 것 같은데 이거 내 거냐? 네, 그런 것 같은... 이거 내 거야? 야, 핸드폰 이거 다 깨졌어, 이거 야 누가 깨뜨렸어 이거 누가 깨뜨렸어 아까 그 술 먹고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? 내가 깨뜨렸어? 네 이거 내가 깨뜨렸어? 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야 오늘 저거 편식 없어 야 빨리 집으로 가 같이 집으로 가 빨리 집으로 가 큰일났네 이거 진짜 혼나겠네 이거 진짜 집이 가까워서 좋아 다 왔다 여보 나 왔어 왔어 아우 술 냄새 술 얼마나 먹은 거야 밥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 양반이 진짜 남자가 저희 회사 다니고 그러면 술도 한잔씩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어디 고추고 싶으려면 자 해장국 끓여와 해장국 끓여와 끓어놨어 기다려 공효진이다 아 이 사람 늑질을 안어 아 참 해장국 맛있게 끓였지요 아 진짜 공효진 반만 따라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라고? 뭐야? 던질까 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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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밖에 나왔다 밖에 나왔어 아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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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멍멍이 왔구나 너 그래 그래 놀아달라고 내가 너랑 놀고 뭐니야 자 간다 아 자 희쌤 야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야 야 야 이놈아 야 야 이놈아 야 야 이놈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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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참 재수없는 날인데 아유 개뼉딱으로 막기도 하고 진짜 아유 재수없어 남일에 왜 이렇게 더 관심이 많아요 어? 시간들 많은가봐 진짜 어? 아이고 왜 여기 앉아있다가 TV 나오고 그러면 뭐 어 시타될 것 같아요? 아유 웃기다 진짜 나가서 빨리 일들 해요 일들 해요 빨리 해 펭! 에이 ju 진짜 긍게도 진짜 여러분 화나시죠? 네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여러분 던지세요! 야 이 사람들아!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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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주소서 넘치지 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